안녕 프링이들 굿모닝 진짜 나 일어나자마자 바로 켰어 오늘 마침 쉬는 날이라서 어제 진짜 푹 자고 몰아서 완전 푹 자고 2시 반에 일어났어 그래서 얼굴도 붓고 나 어제 또 햄버거 먹고 잤거든 짜잔 어제 햄버거 시키면서 내일 일어나면 아침에 커피가 먹고 싶겠지? 하면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켜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지금 먹고 있어요 눈 뜨자마자 정신도 안 차리고 그냥 바로 후드차 딱 준비했더니 정신이 없어 이제 곧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만두도 만들고 떡국도 만들어서 그 만두를 떡국에 넣어서 떡만둣국을 만들어 먹을 거야 지금 이제 마트를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옷을 입고 왔어요 아예 애들 산책 시켜주고 떡만둣국 끓여먹고 이것저것 집안일을 하고 오늘 하루는 끝 집에서 제일 가까운 홈플러스 왔어 날씨 진짜 많이 풀렸다 이제 안 추운데? 진짜 갑니다 제가 돼지고기 자진육을 사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한우로 했어요 그리고 만두피 샀고 당면 사야 되는데 사리당면? 자른당면? 이게 뭐죠? 엄마한테 전화해봐야될 것 같아 짜잔 봐봐 빵 또한 두 개 초취부 내가 이거 빈 박스 버렸나? 이거 봐봐 진짜 내가 인증한다니까 빈 박스 다 먹은거 이거는 새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당면 아 12인분 그리고 귀여운 언더푼 그리고 나는 부침도구를 샀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나 왜 이렇게 싼거지 부었냐 됐다 됐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사봉 그리고 이거 다 좀 포기 일단 냉장고에 넣고 산책 갈 준비를 해볼게요 베베는 뛰어줘야 되는데 아 아 아침 운동 공부 운동 공부 운동 헤베 달려 헤베 달려 헤베 달려 헤베 아 힘들어 헤베 헤베 비 완전 좋아 얘네랑 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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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지 같이 잘 가야지 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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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링이들 집에 왔고 일단 배지 먼저 씻겨야 돼 발을 왜냐면 배지는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베베를 먼저 씻겨주면 배지 난리 나거든요 하 하기 싫어서 보이지 발 안긴다고 이거 봐 소전물 넣는 거 봐 배지야 배지 발 너무 더러웠잖아 나뭇잎을 가지고 왔네 배지야 얌전하죠 배지는 물을 엄청 좋아하는 애라서 수파 하려고 물을 받아 놓으면 수파 통에 자기가 뛰어서 들어갔네요 애기 때부터 이런 목욕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배지는 물 공포증이 아예 없고 수영 가서 수영을 너무 잘하고 아 발 닦는 거 싫어 세수 좀 하고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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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세요 눈꺼 떼야지 이거 뭐야 눈꺼 왜 이렇게 많이 눕혔어 눈이 이거 봐 너무 다롭잖아 그치 부끄러워 부끄러워 세수 그리고 강아지 수건이 나는 따로 있는데 이게 패스룸 건가 그럴 거거든요 이게 흡수가 잘 돼서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항상 이 강아지 수건 이거 패스룸 이거만 써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어디 건지 몰라 어제 쓰고 빨래통에 넣어가지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거 베베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무서워 우리 좋아하지는 않아요 베베 베베 너 지금 처음 왔을 때보다 물 싫어하는 거 진짜 많이 좋아졌어 옳지 이렇게 칭사를 많이 해줘야 돼요 옳지 베베 뭐 재밌었어? 친구들 만났지 보이시나요? 손? 아 각도를 좀더 내렸어야 됐네 안됐어 옳지 헉 너무 귀엽지 어때요? 아우 기다 아 싫어 아 싫어 음악이다 해야지 깃끗 깃끗 다진 미스 한참 남았어 됐지 얼굴 잘 말랐어요 됐지 한참 남았어 밥을 떡볶이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먹던 앙커피가 너무 힘들어 오늘 내가 어제 엄마랑 통화하면서 레시피를 적어놨어 이 다이어리 알지? 프린이든 내가 신년 계획할 때 썼던 다이어리인데 이렇게 레시피북이 됐어요 이렇게 만두 레시피랑 이거 떡국 적어놨어 내가 일단 고기를 볼에 담아줬고 대파 그냥 적당히 어차피 김치를 넣을 거 같아서 대파를 많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후추는 얼마나 넣어야 되지? 잘 몰라 한 번도 안 해봐서 한 4번? 그리고 설탕 1큰술 간장 1큰술 그리고 여기에 맛술 어머! 너무 많이 넣었어 형님들 나 이거 만두 만드는 거 처음인데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이 있지는 않아 이걸로 섞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럼 이걸 먼저 넣을 게 아니야 일단 숙주를 짜 놓을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고기를 아까 많이 한 거 같아가지고 너무 작나? 안 먹은 사람은 못 믿을 수도 있겠죠 내가 손맛이 있어서 하면 맛있는데 이런 양 같은 게 감이 잘 안 나요 숙주를 넣어볼게요 여기에서 물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숙주를 한번 짜볼게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죠? 진짜 물이 많구나 이게 보여요? 소리 나지? 와우 오우 못생긴 숙주 이거를 완전 다 져주라고 해서 아 나 근데 너무 쪼끈한 거 같아 숙주 어떡해 그쵸 당면은 그냥 가위로 잘라도 되지 않을까요? 한 개만 쓸게요 두부 냄새 아 근데 물기는 진짜 썩 빠진다 이게 면보 하니까 이거 옷에 안 튀겨 조심해야 돼 그냥 막 다져 어차피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인다 어차피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인다 아 다진 마늘 안 넣었어 다진 마늘 반 스푼 비쥬얼 이거 맞아? 비쥬얼 이거 맞아? 만두도 다 만들었고 이 만두피 준비했고 그리고 물을 묻혀야 되니까 이렇게 물 하나 떠 놨어 한번 해볼까? 나의 처음 만두 일단 이렇게 만두피가 있고 제가 마지막에 참기름 한번 딱 둘렀거든요 냄새가 미쳤어 이렇게 이렇게 아아아 짜잔 그리고 오오 여름 예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헉 이렇게 하면 완전 그냥 군만두잖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쏙 하나? 헉 우와 귀엽잖아 어떡해 내 만두 어때? 오오 여기 하나는 담으면 삐져나왔어 그치만 첫 번째 만두니까 괜찮아 크링이들 만두 만드는 거 별거 아니야 한번 도전해보세요 나도 엄청 겁먹었었거든 이거 만들기 전에 별거 아니야 동그랗게 말아주면 끝 포춘쿠키 같다 짠 프링이들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거든요 내가 예쁘다고 한 건 이거 프링이들 이제 만두를 쪄볼게요 만두를 찌는 동안 떡국 육수를 만들어볼게요 짜잔 예쁜 냄비 너무 크긴 하지만 이 냄비를 꼭 쓰고 싶어서 그냥 커도 이거 쓸게요 다시마랑 멸치로 다시를 냅니다 저는 된장찌개 할 때도 이렇게 다시물 내서 하거든요 맛없을 수가 없어 만두 넘쳤어 어떻게 해 어떻게 만두 넘쳤어 만두가 물에 다 잠겼어 아 이거 센 물에 했으면 안 됐나? 아 어떡해 내 만두 아 어떡해 내 만두 나 물 너무 많이 했나봐 아 프링이들 이게 물에 젖었으면 안 됐는데 물에 젖어버렸어 근데 모양은 예쁘지?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덜인건가? 만두 피 맛이 너무 많이 나는데? 만두를 다시 찌고 있어요 실패해가지고 만두를 다시 찌고 있어요 실패해가지고 일단 물 다시물이 다 돼가지고 까나리 액젓 한 스푼 간을 하고 떡을 넣을게요 아시다 아 이제 지금 체력이 보걸되고 있어 후추 아 물이 너무 적나? 국물이? 아 나 떡국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네 아 너무 큰 냄비 했나봐 예쁜 걸로 넣어야지 아 까나리 액젓 애이랑 애이랑 만두도 넣어줬습니다 얘는 지금 찌고 있어 이제 지단을 만들건데 나 후라이팬 너무 귀엽죠 새로 샀는데 너무 귀여워 디저는 그냥 계란 두 개 이렇게 풀어서 몽글몽글해 귀엽다 그치? 얇게 하는게 낫겠죠? 이렇게 아프잖아 짠 어때요? 어때요? 나의 첫 떡국? 귀엽지? 맛있을 것 같아 하! 진짜 너무 힘들어 내가 아까 만두 빚을 때 6시 반이었잖아요 내가 6시쯤 이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1시간 반이나 걸리셨네요 나 지금 갑자기 급 늙었는데 힘든가 봐 먹어볼게용 음 아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나는 모든 요리를 할 때 엄마 레시피로만 하거든? 엄마가 해준 그 맛이 그대로 나 근데 약간 짜네요 만두가 안 터지고 이렇게 예쁘게 살아있어요 그만큼 내가 잘 빚었다는 거겠지? 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야 뭐지? 오늘 요리 100점 만점에 100점 이거 한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어디꺼지? 이것도 애들 수건으로 쓰거든요? 이거 어디꺼지? 이게 어디꺼지? 요건데? 그래서 애들 강아지 목욕수건 있으면 좋아 그리고 요즘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수건인데 내가 써본 수건중에 일단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쁘고 일단 흡수가 잘 돼서 너무 좋아 아니 뭐했다고 오늘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버렸어 잠깐 나갔다 오니까 벌써 시간이 10시 반이 됐더라고 아 매치 내려가 이거 하고 씻고 드라마 좀 보다가 드라마 좀 보다가 이제 이리와봐 흡수 불러도 오지 않는 그냥 베베야 일로와 갔어 오늘 뭔가 긴 하루였어 뭐했는지 잘 기억도 안나는데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버렸어요 저는 일단 씻고 올게요 응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모자이크 처리해줘 클래식이 진짜 중요한 거 알죠? 그냥 대충 비누칠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얼굴 트러블 안 나려고 안 나게 유지하려면 너무 무서운데? 꼼꼼히 잘 씻어야 돼요 안녕 샤워도 끝냈고 마스크팩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다이브인 저분짜 히알루론산 마스크 그러니까 이거 히알루론산 보고 샀는데 아니 전날 밤에 이제 이거 붙이고 스킨케어 꼼꼼히 하고 자니까 다음날 피부 결이 너무 예쁜 거예요 남은건 목에 항상 발라주고 프링이 젤 그러면 저는 이거 하고 드라마 좀 보다가 잘게요 오늘 영상도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팩하고 인사해서 좀 그렇지만 다들 잘자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그리고 아직도 치우지 못한 트리 너무 귀찮아 이번 달 말에는 꼭 치워야지 진짜 안녕